유탐스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화면별 업무 기능만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에 배치된 버튼의 위치와 각 기능이 동일하며 세부 기능 또한 동일합니다. 예제 화면에 배치된 세부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수정, 삭제, 출력 버튼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상단 왼쪽은 유탐스의 업무별 기능 메뉴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은 로그인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 변경 로그아웃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버튼 하단 왼쪽에는 선택한 메뉴에 대한 메뉴 내비가 표시, 메뉴별 직접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일자 전체에 체크된 상태에서는 등록된 전체 데이터에서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 작업일자와 통합 검색의 전체를 변경하고 특정 항목에서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작업일자 전체를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된 데이터에서 특정 컬럼의 단어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중간 상단 부분에는 자산의 등록, 삭제, 출력에 관한 버튼이 있습니다. 조회된 데이터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연필 버튼을, 조회된 데이터의 상세 내용을 조회할 경우 돋보기 버튼의 사용, 화면 하단의 페이지 버튼으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조회된 데이터의 표시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산 등록 오른쪽 상단 초록색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며 메뉴별 표시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수정 화면 또한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나타납니다. 별표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검색 조회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검색 버튼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필수 입력 항목 중 버튼이 없는 항목은 자동 입력되는 항목입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직접 입력이 가능하며 부가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데이터가 등록되면 창이 닫히고 연속 저장 클릭 시 창이 유지되며 내용 변경 후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달력 버튼 클릭 시 당일 날짜에 맞춰 표시되며 변경을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일이 입력됩니다. 상단의 년월의 양옆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월 또는 다음월로 이동 가능합니다. 상단 연월을 클릭하면 창의 내용이 해당 연도 전체 월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연도의 좌우 버튼으로 이전 연도, 다음 연도로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된 창에서 상단에 표시된 연도를 클릭하면 해당 연도가 포함된 10년의 연도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달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되며 달을 선택하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으로 변경됩니다. 달력을 이용한 날짜 입력 예제입니다. 달력 버튼 클릭을 클릭합니다. 좌측 버튼은 이전월, 우측 버튼은 다음월입니다. 좌측 버튼, 우측 버튼입니다. 상단 연월을 클릭하면 당의 연도 표시되며 당의 연도가 표시되며 좌측 버튼은 이전 연도, 우측 버튼은 다음 연도입니다. 상단 연도를 클릭하면 좌측 버튼은 이전 10년, 우측 버튼은 이후 10년입니다. 원하는 해당 연도를 클릭, 해당 연도의 월을 선택, 해당 월의 일자를 선택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새로 뜨며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표시된 내용에서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거나 하단의 페이지 이동 메뉴를 사용 또는 그리드에 보여지는 행 개수를 변경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검색 기능 예제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곳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스크롤을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 찾기 합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합니다. 검색 창에 단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데이터 찾기 합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합니다. 검색 창에 단어를 삭제하고 검색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옵니다. 하단의 페이지 창에 숫자를 입력하거나 좌우 버튼을 이용 페이지를 이동 가능하고 하단 우측 선택 박스에서 그리드에 나타날 행수를 조절 가능합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거나 데이터를 클릭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데이터 취소할 때에는 검색 버튼 클릭 후 검색 창의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 조회 기능입니다. 통합 검색에 단어를 입력하여 조회하거나 컬럼 데이터에 단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조회된 자료 중 수정할 데이터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합니다. 검색 기능 예제입니다. 전체 검색입니다. 조건 검색입니다. 컬럼 데이터 조회 기능입니다. 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삭제할 데이터를 개별 선택하거나 삭제해야 될 데이터를 조회하여 전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삭제할 자산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빨간색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 기능입니다.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리드에 표시된 내용을 엑셀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 상단 파란색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된 데이터가 엑셀로 변화, 화면 하단에 다운로드가 표시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명을 클릭하면 엑셀 창으로 전환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탐스의 UI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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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